경상북도 특히 2019년부터 경북도의 사회적 경제 공동 브랜드로 꾸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친 위누리가 2021년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위누리 마켓의 브랜드 이미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백화점에 처음으로 문을 논 위누리 마켓이 지난 한 달간 임시 개장한 결과 하루 평균 2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기록해 연간 7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됩니다.